안녕하세요. 그린그린은 베냐민입니다. 저는 요즘 나누솔로 22기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9월 18일 방송에서 마침내 경수가 옥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경수에게 시큰둥하게 대하는 옥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다는 경수가 마침내 자신에게 찾아왔는데 옥순은 경수에게 왜 시큰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옥순의 이러한 반응에 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옥순은 나누솔로 22기에 참여한 여성들 중에서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순은 첫인상 투표로 영호를 선택했는데 이후에 경수가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모습을 보자 경수로 갈아탐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다대일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경수가 자신에게만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다고 계속 투덜거렸죠. 그리고 실제로 경수는 자신이 옥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경수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분석해 보겠지만 경수는 분명 옥순이 제일 마음에 들었음에도 정의를 비롯해 다른 여성들에게 마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함으로써 옥순에게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옥순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경수는 자신이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옥순의 마음을 얻기 힘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경수의 이 전략에 만료든 옥순은 자신이 첫인상에서 선택한 영수보다 경수가 여성 참가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 같으니 경수로 갈아탔습니다. 이것은 경수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인 경수가 결국 자신을 선택함으로써 여성 참가자들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내적인 욕망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순은 다른 여성들이 중간중간 경수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옥순 너야 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콩시랑 칭시랑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인기 있는 경수가 여성들 앞에서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하고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야 참가 여성들 중에서 제일 예쁘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체면이 사는데 경수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옥순은 짜증나고 열받는 것입니다. 옥순의 이러한 모습이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해 보이겠지만 옥순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옥순은 경수의 전략에 말려서 경수를 선택했는데 실제로 옥순은 경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옥순은 첫인상에서 분명 영어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옥순은 경수의 전략에 말려서 자신이 경수를 좋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옥순은 경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옥순이 무의식적으로 한 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순이 무의식적으로 한 이 대사들만 봐도 옥순이 본래에 경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옥순의 대사를 보자면 이 대사가 정말 결정적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쌓인 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옥순의 마음속에는 내가 여기서 제일 예쁘고 최고인데 이곳 여성들이 너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으니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대서 여자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세워주고 내가 최고라는 것을 과시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순은 그동안 쌓인 게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데프코님께서 옥순을 공주라고 했는데 이는 옥순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분석한 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순은 리얼로 찐 공주 캐릭터이며 이런 타입과 연애하는 남성은 한마디로 고생길이 열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투더 개고생인 것이죠. 그래도 예뻐서 좋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22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여성은 순자라고 보여집니다. 순자가 영호를 향해서 보여주는 순해본은 정말 인상적이죠. 지금까지 나는솔로 돌싱 특집 22기 옥순의 캐릭터에 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림 그리는 베네민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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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